한 번 장훈 씨 한 번 해보실래요? 저요? 해봐 그래요?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엄청나게... 그러지 않아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엄청 해보고 싶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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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저거를 좀 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야... 어머 진짜? 이거 원자로에? 네 어이고... 진정한 로봇이 되는군 우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후... 이렇게 입혀주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인류를 구하러 갈게 꼭 구해야 돼 연기를 하고 있어 괜히 비장해지더라고요 아 네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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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고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됐어 됐어? 됐어? 고개 고개 위아래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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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다 진짜 따라한다 어... 오... 뭐 다르게 보여... 우와... 오 maple 오와... 제가 한 번 살짝 눌러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좀 느끼게 해 드릴게요. 네. 그러네, 그러네. 느껴지네, 진짜. 제가 일부러 누른 건데 그런 느낌이 무게로서 느껴질 수 있어요. 네, 네. 한번 손가락 벌레 잡아보시죠. 한번 손가락 벌레 잡아보시죠. 잡기 어렵다 그랬는데. 잡았어. 심지어 눌렀어. 저게 대단한 거야, 저게 대단한 거야, 정말. 아버님이 또 이렇게 해야지. 이제 나 드릴 할 수 있어. 진짜 실제로 드릴 못 하거든요. 더 세밀한 작업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. 뭐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뭐 도서산 간 지역에 의사를 만나기 어려우면. 그래요, 맞아요. 원격 조정으로 해서. 거기 누워 계시면 수술 로봇을 보면서 여기서 실제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. 요즘 그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나 로봇 파리 하잖아요, 거의 다. 네네네. 아니 진짜 저런 게 좀 개발이 된다며 저는 좀 집에 있고. 퀄을? 여기서 로봇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멘트 털고 돈은 한 반만 받고 돈은 반만 받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. 그래도 괜찮죠? 너무 좋은데. 나도 좋다. 집에서 원격 조정하면서.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. 원하신다면 이제 배달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허그를 간단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, 한번 허그. 이런 내 모습이지만 나 안아줄래? 대시성 사진인간 이리 와. 괜찮다. 무서워서 못 가겠어. 아, 무서워서. 내가 어쩌다 보니까 모습이 이렇게 됐어. 하지만. 하지만. 나 여전히 장원이야. 나 여전히 장원이야. 별로 크게 이질감이 들지는 않은데. 너가 로봇이어도 사랑해. 안아줘. 나 여전히 장원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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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man.